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우라차차 하세요. 최강욱 아저씨가 유튜브에 나와 사적 이익을 챙긴 썰을 풀었는데요. 국회의 기생충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최강욱 아저씨의 워딩입니다.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. 옛날에 민주당에 와서 안철수가 합당할 적에 따라와가지고 무슨 저고 했던 사람이 안철수 따라 저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자기 친구들 만나면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 아니야. 민주당 저 없는 것들, 가진 것도 없는 것들 밑에서 내가 왜 그 고생했나 모르겠다. 여기 오니까 정보가 많아가지고 금방 부자가 되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거기 가서 몇 년 만에 부자가 된 거야. 그런 정보 빼내고 일해가지고 오피스텔을 통째로 가진 부자가 됐대. 오피스텔 한 개가 아니라 오피스텔이 들어있는 건물 있잖아요. 한동을요? 건물을요? 한동을 갖고 있는 부자가 돼가지고 요새는 친구들 만나면 그런데 여자분인데 자기하고 같이 반반씩 저기 투자하자고 그린벨트 그거 다 아프니까 내가 미리 정보 빼올 테니까 어디부터 갈 건지 그거 하고 다닌대. 그러니까 이게 먹는 규모나 이게 저희가 그 정치를 하는 이유나 권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. 실제로 그런 게 정치적 효능감이야.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돈이 된다. 강미정 선생이 나서 가지고 무슨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십니까? 돈으로는 하나도 없잖아. 손해만 보지. 가슴이 아파요. 그게 쌓이면 저처럼 되는 거예요. 이제 돈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정과가 늘어나고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